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23일 날 금요일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의 첫 번째 재판은 조금이라도 생각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이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할 재판을 저렇게까지 질질 끄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게 시작된 첫 재판조차도 다음 재판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토요일마다 4.15 부정선거를 규탄한 차량 시위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회나 시위나 결사라는 부분을 아주 억제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차량 시위가 계속해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포항, 문경 등에서 열리지만 대부분 언론들은 이를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퇴역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수호예비역장선당 일명 대수장의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모아서 11일 2일자 조선일보의 5단 통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광고문안 자체가 4.15 부정선거의 핵심을 압축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주제는 자유민주주의를 망치는 모든 책임은 앞으로 대법관 14인에게 있다. 60년 전 3.15 부정선거를 잊으셨습니까? 선거에 관한 통계는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말하고 있고 외신들도 4.15 부정선거라고 보도한다. 대법원은 조작된 110만 표의 우편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철저히 밝혀라. 다음은 4가지 큰 주제에 나누어서 대표적인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문지로 가려진 사전투표장 cctv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장의 cctv를 가리도록 지시했다. 이것은 사전투표 인원을 감추어서 유령투표지를 생산하기 위한 부정선거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 운운하며 거짓으로 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두 번째는 전자개표로기로 밝혀진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바코드를 판독하여 분류적재할 수 있고 무선인터넷으로 연결이 가능한 전자개표기입니다. 전자개표기위원회의 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15 총선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 세 번째입니다. 암호화 가능한 일본산 qr코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7자리 숫자를 넣을 수 있고 암호화 가능한 일제 qr코드 이른바 sqrc를 사용했다. 31자리 숫자 이외에 나머지 자리에는 무엇을 넣는가 그것이 만약 주민등록번호라면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네 번째 부정선거의 비밀아지터 임시사무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에 걸쳐서 최소 9군데의 임시사무소를 선거기간 임대하여 운영했고 그곳에 선거정보통신망을 연결해서 사용했다. 대부분은 불법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금 출처와 그곳에 생한 업무일체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결론 파트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 말고 조속히 진상규명에 나서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개성하여 반드시 4.15 부정선거의 욕을 밝혀낸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선당 이외에 대수장은 짧은 지면에 부정선거 전모를 담기 위해서 모두 4가지의 부정선거 행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4.15 총선에서 좌행된 것을 보이는 13가지 부정선거 유행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개표전입니다. 개표전의 명부 작성 단계의 부정선거 증거인멸입니다. 첫째 통합선거인 명부 컨설팅 명목으로 훼손하다. 둘째 서버 이전의 명목으로 서버를 훼손하다. 셋째 사전투표소 CCTV를 가리다. 넷째 공개되지 않은 임시사무소 운영 후에 검증 차단하다. 각 지역선거관리비안의 인근에 임시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투표함 위에 파란 봉인지를 일률적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여섯째 법적 근거가 없는 8개의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단계 개표전 투표지 이동입니다. 개표전 투표지 이동과 관련해서는 일곱째 투표지 관리대장 이동대장이 없고 CCTV 연속 촬영되지 않습니다. 여덟번째는 우편투표 배송기록 변조입니다. 다음 3단계는 개표중의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아홉째 전자개표기 외장 노트북을 임차했다면서 반환 검증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째 전자개표기 운영체제까지 다 지우고 고철덩어리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QR코드 발급 원리에 검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개표 후의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봉인도장 및 봉인테이프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열두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확인이 불가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